아! 귀엽다 귀엽다. 안녕! 아 지금 5시.. 50분이야. 50분인가 봐. 도 살아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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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왔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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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왔다 그래 이제 좀 살아 나 옆으로 간다 한 번 더 마지막 준비 준비 일어나서 다 항상 똑같이 소고기 볼 제가 요즘에 운동 유튜브로 접어진다는 소리가 있는데 접지는 않았고요 새해에 좋은 거를 연구하고자 짜잔 제가 요즘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사이버 항공기 210g이죠 210g 치웠고 그리고 러브이 슬라이스 러브이 슬라이스 지금 무슨 맛이죠? 이쪽에 매스쿠트 맛? 이건 뭐야 매스쿠트 맛 양반 김 양반 올리브 김 키브 김 이렇게 나오거든요 칼로리랑 지방이랑 탄산이 다 나와요 이거를 저장 585칼로리 이렇게 먹습니다 두 개 먹고 그리고 아침에 먹어야 단백질을 좀 채우는 게 편해서 아침에 일단 저는 무조건 200g 먹습니다 이건 제가 연구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동 유튜브로 접은 건 아니고 연구 중이니까 연구해서 내년 새해에 진짜 여러분들 다이어트 뭐 벌크업 몸 만드는 거 진짜 좋게 할 수 있게 제가 한번 이걸 제가 연구 많이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아랑 주말이니까 또 나가야죠 영화 보러 갈 건데 지뚱 갔다 올게 너 뭐야? 너 뭐야 뭐야 뭐야? 야 너 뭐야 뭐야? 오늘 어디 갈 거야? 영화가 자 지뚱 너도 같이 가고 싶지만 너는 집을 지키고 있어라 오케이 엄마가 같이 있어 어 근데 패션이야 아주 그냥 끝내주는구만 모델 포즈 한번 해줘 중이 자동차 사야 해가지고 모델 포즈 모델 포즈 모델 포즈 지아님 이렇게 아야야야야야야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일어나 일어나 모델 포즈 이렇게 음 출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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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안 나와 유야야야야 유야야야 유야 임세아 기분 제일 좋아? 돈 내고 영화관 가서 보는 게 거의 세아 태어나기 전인데 야 그거를 엄마랑 하고 너랑 간다 너랑 지금 임세아의 가장 기분 좋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애교 너 영화관 가서 뭐 먹을 거야? 파콕 파콕 파콕? 어 아빠 파콕 먹어본 지가 기억도 안 난다 내가 먹어 콜라도 먹어 근데 코아고 없는데? 있어 팔아 제로 콜라를 제로 콜라 제로 콜라 있지 제로 콜라라고 해 제로 콜라인데? 오 여기다 영화관이다 우와 아 포루 바이아드나 어? 포루 바이아드나 아빠 여기에 포루 바이아드나 아빠 여기에 포루 바이아드나 우와 우리가 보는 거야 유야야 아빠 살면서 이렇게 이런 영화를 처음 본다 포루 바이아드나 여기 와 사모가 온다 활력을 받으면 이런 것 떼야 되는구나 와 아빠 이리 와봐 샤야 왜왜왜왜 내가 이게 어디있어 이거 뭔데 제로 어? 야 아빠 돈이 없어 야 아빠 돈이 없어 그 그 어떤거 하고싶은데 여깄어 야 이거 얼마냐 야 뽑기가 무슨 삼천원씩이나 해? 에어어어어어 아빠 보여? 잘 찍고 있어? 사람이 앞에서 들어가는 거 같아 그래? 잘 찍고 있어? 빨리 잘 찍어줘 아빠 이제 인출할게 잘 찍어줘 나왔다 그거 바꿔야 된다고 이거 뽀로로 달력 콤보 하나 음료는 저 재료 콜라 있나요? 재료 마시겠어요? 네 이거 혹시 5만원짜리 만원짜리로 교환이 될까요? 여기 폈기 때문에 야 이거 일단 이거 이거 좋다 잘 넣어봐 3개 과일 뭐 나올까 궁금하다 아빠도 이거 야 무슨 뽀끼가 3,000원이야 이렇게만 넣는다고? 와 3,000원이 들어가네 다 오 나왔다 가방에 넣고 집에 이따 거 이따 거 이따 거 이따 거 이따 거 이따 거 다 하고 그치 타코하게 먹으래 어? 야 야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 늦었다 야 늦었다 야 야 빨리 가자 야 잠깐 잠깐 너가 커튼 타고 볼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야 정신이 없다 와 자 가자 가자 자 출발 영화 보고 있어요 안녕 해 너 허벅이 이렇게 힘드었나? 내 인생 영화에서 제일 어 맞아 맞아 야 이거 너 이거 21일날 하니까 이걸 또 보러 오자 내가 플레이션 냈어 핑크퐁 광고 됐거든요 핑크퐁 많이 이거 21일날 많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화야 세화야 앉아 앉아 앉아서 먹어봐 야 허벅아 일어나면 안 돼 세화야 너 여기 집이야? 아 집이야 어? 사람들도 많아 근데 너가 제일 편해보여? 세상에서 야 영화는 이렇게 봐야지 안녕 아 힘들어 좀 쉬다 오겠습니다 오늘 재밌었습니까 안 재밌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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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나도 신났어 신났어 임세야 수주 맞았네 일단 영화를 보면 일단 오전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오후 또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일단 오전과 끝 끝 끝? 아 끝 오 휴가 쉬어볼까만 바로 깨끗 캬쿠쿠쿠 유지야 우웅 잘 잤어 그어 히스 진지 아빠 지금 오 큰일렀 아 고쳐줄게 감사합니다.